아우 목이 칼칼하네요 아우 밤에 열대야 열대야인가 봐요 더워가지고 선풍기를 계속 틀고 잤더니 목이 칼칼하네 목감기 걸린 것 같더라 에어컨 틀면 춥고 선풍기 틀면 목 아프고 오늘도 아우 군고구마 되겠다 미세먼지 조금 있습니다 아우 뿌였네 아우 상가에 학원이 제일 먼저 들어오는구나 태권도장이 들어오는구나 왼쪽 상가에 2층에 치울말 재관없습니다 유치후 초등부 중고등부 분리수업 큰애들이 애들 괴롭힐까봐 학년별로 다 분리해서 수업하는 모양이야 태권도장도 아우 오른쪽에는 미용실 들어왔네 아우 저거 하나보다 하고있어 프리미엄 살롱 미다주헤어 음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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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유턴하는 차들이 없구나 그래서 유턴하는 차들이 없습니다 가자 야 앞에 또 단져로 들어가네? 또 사라타가 또 약 300m 앞 시속 80km 구간입니다 오늘 좀 늦게 나왔더니 차가 이렇게 없어요 잠시 후 시속 80km 구간입니다 6시 반이거든요 1시간 정도 늦은 것 같아요 네 2시간 정도 여기는 딱 있구나 없는게 아니네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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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간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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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간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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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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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시간 2시간 5시간 아우 수탈이야 아우 수탈이야 보면 창문이 너무 커가지고 아우 불안불안해요 저 운전하다 보면은 몸이 여기 허리까지 이렇게 창문 위로 올라와 있어가지고 잘못하면 휘청하면 일로 훅 떨어질 것 같아요 불안불안할 것 같아 스터디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고속에서 야 저거 타고 진짜 저기 올라가면 대박이겠다 인천대교 인천대교 바닷가 지나갈 때 보면 아우 이렇게 바닷가 보이는데 이렇게 훅하면 그냥 바다로 떨어질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은데 아우 창문을 이렇게 됐다 크게 만들어놨지 못 추운 거라고 모양도 이상하더만 창문 좀 올려가지고 벨트라인까지 올려야지 사람이 좀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지 아우 저거 불안해가지고 타나 아우 디자인하는 애들도 그런 생각이 안 들까 타면 이렇게 타고 저거 어 사고나면은 튕겨나갈 것 같은데 안전벨트메타로 틀어가지고 아무래도 쇠가 유리보다는 튼튼해잖아요 어 아 저거 아 저거 유리창을 좀 이렇게 한 어느정도까지 올려도 올리면은 더 디자인적으로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안그런가 걔네들 보는건 또 틀린가 어 내 생각하고 난 불안하더만 차 보면은 불안하더만 차 보면은 차가 이렇게 타면은 좀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저거는 안전하다는 생각이 안들 것 같아요 아 둥댕이 있는 데까지 쑥 유리창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이씨 조금만 하면 내가 이게 떨어질 것 같아 그 저 뭐 롯데월드나이런드 밑에 유리로 되어있는 거 있잖아요 다 아픈데 그런 것 같아 그럼 뭐 그런 스릴을 맛보려고 하면 그런데 갈 필요 없이 스타리아 타고 저 인천대교로 가면 돼 아우 무서울 것 같아 난 그냥 차를 타고 거기 댕겨도 무섭더만 좀 어떨 때보면 다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바다 위로 그냥 아우 씨 아우 현대들도 요즘 보면 지장이 70km 구간입니다 독특해 또 아우 방송국 이런거 새끼들 그냥 약 300m 시속 70km 구간입니다 저기를 얼마나 망고를 따먹으려고 그러는지 아주 그냥 아우 현대자동차에서 그 뭐야 요즘 산타페 새로 나온다고 사진을 공개를 했나봐요 아우 사진보고 아주 그냥 야 충성맹세를 엄청 했어 아니 사진보고 사진대로 나오는건지 안 나오는건지도 모르는데 사진보고 이렇게 아우 기사를 기사를 쓴건 아니겠죠 저한테 홍보팀에서 만들어준 내용을 갖다 집어넣은거겠죠 야 이 새끼들 적당히 좀 해라 그러고 너 실제로 차 나왔는데 안그렇게 나왔으면 어떻게 할라 그래 이 새끼들 진짜 그래서 기레기 잘오는거야 이 새끼들 진짜 그런가봐요 아우 새끼들 진짜 야 기사들 쭉 현대 홍보팀에서 해가지고 저녁이라서 그렇게 매겼나 그 기사들도 김영랩이 걸리는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써주면 기사 안써주면 안내주면 현대에서 광고 안주겠죠 그러니까 아주 위에서 야 현대차 저거 사진 나왔는데 왜 기사 안올라오냐 빨리 써 이 새끼야 딴 데보다 일찍 그리고 분량 한 두 자락도 더 많이 써 이런거죠 그리고 현대에서 무슨일이 있어가지고 미국에서 뭐 아주 엄청나게 지금 걸렸는데 전기차가 그냥 가다가 시동이 푹 꺼져가지고 막 빵빵 소리가 나고 폭탄 터지는 소리가 나는데 그런거는 조그맣게 내고 그 다음에 쑥 다 내려버리고 거의 안나오고 명량과 없는거는 그냥 막 사진 보고도 막 아유 뭐 용교청 가루를 막 굴러대고 아유 새끼들 야 이 새끼들 그랬냐 도채 니들이 그래서 기레기 서 있는가 니들은 그래서 기레기고 경찰은 짭서 시방서이고 똑같애 이 새끼들 아까도 스파크가 서 있네 가지고 아 조금 AAAAAAAA mole 연기는 음 western yor 아으 넥망병 걸렸나봐요 에어컨을 조금만 틀어도 추워 그리고 끓으면 더워 아 미치겠다 저는 에어컨 틀면 좀 시원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춥네 에어컨 틀면 에어컨이 너무 세서 그런거다 집에서도 그렇고 사무실에서도 그렇고 에어컨 틀면 추워요 왜 그런거야 도대체 시원한게 아니라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온도를 낮게 해놓은 것도 아닌데 25도에 해놨는데요 에어컨이 너무 좋아서 그런가 아이고 아이고 독수리 윙카연어 부산 뭘 싫고 왔나 어디서 수입한 물건인가 베트남에서 들어오는건가 어디 일본에서 들어오는건가 미국에서 들어오는건가 중국에서 들어오는건가 아니면 일본에서 들어오는건가 아닌데 수입하는 물건은 보통 컨테이너로 들어오고 이건 부산에서 택배가 택배를 보냈나 차가 좀 상태가 안좋다 너무 기사났네 귀엽다 너무 고맙습니다 보라 지금 Ε게 2 소리내고 옵니다. 클린 리더 계화단 청소, 중음청소, 입주 청소 피톤치드 살균소독 클린 리더 저 또 뭐? 클린인가? 네이버에 클린 리더인가? 왜 이렇게 차가 많아? 아우 춥다. 그냥 끄자 나 그 사랑이 자꾸 나를 떠나 이제 바로 날 삑에 비춰 다시 또다시 음 으음 야 야 이거 뭐.. 뭐야 왜이러냐 푸롱 대기야 아우 담배를 쭉쭉 피우고 하네 여러분들 담배를 피우면서 담배를 그냥 툭툭 철구 댕깁니다 아이고 야야야 아이고 꽤 되겠다